스타가 점프하는 거 2로 날려서 반응했죠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W랑 Q 위치 자 W가 원래 여기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헬퍼면은 근데 지금 살짝 비껴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가만히 있는데 Q를 못 맞췄어요 이것도 보면은 이게 헬퍼 제라스인 분들은 어정쩡한 것도 아니야 정확한 상대방이 점프 뛰는 위치에다가 궁을 맞추거든요 근데 보면은 5점 범위가 좀 많이 넓어요 이번에도 살짝 아래로 Q 쏘고 있죠?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야 자세하게 보면은 자 눈깔 여기 보이죠 눈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췄으면 여기였어야 했던 것 같은데 살짝 왼쪽 아래에요 그리고 Q가 가만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여기를 꽂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이번에는 이게 급하게 쓴 티가 나죠 스킬을 Q 스킬 다는 대놓고 이게 어? 헬퍼 아니십니다 어 인간이십니다 이 사람은 근데 0점 먹었습니다 저라고 해서 뭐 여기 라이엇에 관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한입 풀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